문재인 정부 3년간 자본간첩이 딱 3명 자료 등을 취합해서 작성한 통계에 따르면 이렇게 간첩을 잡는 건수가 1980년대에는 167건 그리고 1990년대에는 94건 2000년대에는 10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이후에 보수정부가 들어선 2011년부터 2017년 사이에는 26건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2017년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3명으로 다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간첩 1명을 잡은 꼴입니다. 공안관계자는 그 3명도 문정부 들어서 실제로 작업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발된 3명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혐의를 인지해서 검거공작을 폈던 간첩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새로 착수한 간첩수사는 없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통계 자료를 취합해서 분석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현재 한국이 처하고 있는 간첩수사의 문제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부의 대공기능 약화로 경찰과 국정원 국가안보지원사업부 옛기무사령부 등 대공수사관들의 사기가 아주 저하되어 있고 수사역량도 크게 낮아졌다. 그런데 최근에는 국정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더더욱 대공수사기능의 약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대공기능 약화입니다. 8월 15일 날 뉴데일리 신문에 송원근 기자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대단히 시위적절한 중요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국정원 개편작업의 속내를 파헤치는 기사였습니다. 국정원의 개편작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 수가 없고 또 국정원의 특별한 그런 역할과 임무 때문에 그 사정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인터뷰에 응한 분은 평생 동안 1968년 이후로 정보통으로 활동해왔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 제1차장을 지냈고 그리고 2015년까지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장을 지낸 염돈재 씨입니다. 그런 인터뷰에서 보통 사람들이 알리기 힘든 박지원 씨가 주도하고 있는 국정원 개편작업의 속내를 자극하게 지적합니다. 현재 박지원 국가정보원 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는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국내 정보수집기능을 폐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대공수사건을 경찰에 이관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국회정보위원회와 감사원의 통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국정원의 감찰실 직책을 대외 개방하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 모두가 대단히 섬세하게 다뤄야 될 어쩌면 한국의 그런 정보 후집 및 그런 다양한 종류를 크게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염돈재 전 국정원 제1차장은 신랄하게 문제를 지적합니다. 뉴데일리의 송원근 기자의 인터뷰 내용을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정원의 앞날입니다. 염돈재 전 국정원 1차장은 말합니다. 개편 안대로 된다면 국정원은 그냥 폐지하는 것과 다름없게 됩니다. 게다가 조직의 수장인 신임 박 원장이 앞장서서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정부 수집기능의 폐지입니다. 염돈재 전 국정원 제1차장은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는 안보를 담당하는 국내 정보기관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세계에서 제대로 된 나라 가운데서 국내 안보 전담 정보기관을 투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 안보는 북한의 군사 위험 못지않게 남조선 행명 전략으로 인해서 커다란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 보안법마저 무력화돼서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정은을 대놓고 찬양하는데도 손을 쓰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정보 전담기관을 두지 않겠다는 것은 곧바로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대공수사건 경찰 이전입니다. 북한 간첩은 90%가 제3국을 통해 침투해오고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가 분리될 경우는 간첩 색출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대공수사에는 인간정보 기술정보 수집수단이 함께 활용돼야 되는데 경찰은 그런 능력이 없고 북한의 대남전략과 주제사상에 능통한 수사요원도 적습니다. 남북 교류 강화를 위해서는 북한 간첩이나 국가 위의 세력을 견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부는 문정부는 국내 보안능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이를 약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염돈제 제1차장은 국정원 감찰실 직체 외부 개방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국정원 감찰실은 국정원의 속사를 가장 잘 아는 조직입니다. 예방 감찰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직책을 맡아서 외부인이 한시적으로 근무하다가 떠난다고 생각해 보시죠. 모든 정보가 다 새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작원이나 협조자는 물론이고 외국정보기관과 우리가 협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국기관들이 우리와 협조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정원 개편작업의 의도입니다. 모를 일입니다. 염돈제 국정원 전 제1차장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합당한 이유로 찾기 힘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개편안이 가져올 결과입니다. 북한 간첩에게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친북종복세력의 활동기간을 대폭 넓혀주게 될 것으로 봅니다. 국가 최고정보기관을 사실상 폐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몇 마디 말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다만 두려울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지원 씨가 국정원 원장에 들어간 다음에 추진하고 있는 국정원의 5대 개편 과제는 이 가운데 특히 국내 정보 수집 기능에 배제하고 그 다음에 대공수사건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일반인들이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데일리 시문의 송원근 기자가 행한 국정원 제1차장을 증했던 연동재 씨의 인터뷰로부터 핵심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위한 질문 코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8월 6일날 방송됐던 놀라운 발견 이랬도 안했다고를 보시고 경련이 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공 박사님 2020년 4.15 총선에 저는 개표를 참석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지에 도장 하나 또 찍지 않은 완전 세긋 무효표가 군소정당 세정당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그런 표가 나와야 되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런 표가 비례대표 용지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사람들은 비례대표에서도 상당한 사전투표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8월 6일날 공병호 tv에 너무 비급하다를 보고 김김님은 본 히퍼의 명문장을 소개했습니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하나님도 그러한 우리를 죄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현재 우리 사회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모든 일들의 뿌리에는 4.15 총선에 부정선거 여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재검표를 통해 가지고 4.15 부정선거 문제가 낱낱이 밝혀지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경련인님이나 김김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 후원자로 가입하시게 되면 질문을 남기실 수 있고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최근에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출범한 공데일리를 구독해 주실 수가 있고 또 동시에 영어방송 gong.tv를 활용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공데일리는 검색창에 공데일리라고 누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